οκ 네 어... 두 개? 세 개? 네 다 두 개 으흐흐흐흐흐 소용, 영어, 그리고 바이올린 오케스트라요 수학하고 컴퓨터 바이올린 같은 말로 집에서 하고 있어요 특히 그런 건 없어요 수학학원 재미없는데 힘들어요 2시간 2시간 반? 1시간 반 장점이 없는데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축제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요 학원에 딱 간식 먹는 시간이니까 배고파요 할 게 많아요 학원은 9시 학원이 늦게 시작해서 8시 반에 끊어요 4시 반 엄마가 엄마 때문에 재미있어서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재밌었는데 점점 올라오면서 재미없어요 축제에 대한 부담감 갖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빡 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학원 다니기 싫으면 엄마한테 말해서 끊어 힘내 끊어라 끊어 하루 종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